수아야, 어디 놀러 갈까? 동물원 빼고 아무데나 수족관 싫어 손잡아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? 한수연이요 내가 한수연인데 어, 한선배 어 그 약속문 결과 나왔는데 별거 없어 플래시버 같은데? 현아 생생하던지 또 만나면 볼 수 있을까? 현아 보고싶다고 너무 나타나면 그 꿈이가 그 생기지 내가 어제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거든 병원은 그 뭐 한잔이지 난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맞힐 거야 그쪽이 30년 후에 나라고요 2015년 거기는 어떤 세상인 거야?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 아니 왜 온 거예요? 미래에서 거기까지 온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?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연안 한번 보러 왔어 거기에도 연안 있어 거기 연안 없어요?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고 당신한테 과거지만 나한테 미래예요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고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다음 주에서 소아랑 같이 갈게 소아 가는 거? 뭐? 시간이 없어 우린 이 기사를 바꿔야 돼 헤어 주시라 제발 나타는 후회하지 말라고 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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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말 봐도 난 주아야 열라 주아야 네 누군가 한글자막 by 한효정